강훈 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후결제 전문여행사 그립투어 대표이사 김경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계 무대날 기념행사와 세계 물포럼 경축을 위한 친환경 운동 실천대회 친환경 예술대회와 2015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 대상 2015 코리아 워터 네이비 퀸 콘테스트 제29회 복도사랑 가요대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교인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큰 소문을 보내주신 후원 협찬사 대표님들께도 아침이 없는 박수를 보내드리며 오늘 행사에 수상하시는 수상자 여러분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안타깝게도 세계 무대날 기념행사이너도 이 아름다운 꿈의 가뭄이 심하게 들어있습니다. 빨리 담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도 메마른 담비가 갈급한 담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담비가 필요할까요? 신뢰의 담비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문화예술인들이 이 자리에 모이시는데요. 정말 이 대한민국 사회가 경제는 세계 10위권에 이르러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살피고 살펴야 할 문화예술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트워 여행사는 고객이 저희들에게 신뢰를 보내주기를 원하기보다도 저희가 먼저 고객에게 신뢰를 보내야 되겠다는 이념 아래 여행 경비 50%를 선지원하는 그런 신뢰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발전에 우리 그리트워가 앞장서서 여러분들을 어떤 모양인지 도와서 자리발송한 문화예술들이 만나고 나오는 그런 곳이 내일을 소망합니다. 이 행사는 문화예술계에 더더욱 뜻깊고 보람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5년 초에 펼쳐지는 숙제 한마당 2015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 태산 더더욱 그리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강방곡곡의 더 밝은 빛이 친환경운동 실천대회 친환경예술대회와 2015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 태산 2015 코리아 워터 네이비 킹 콘테스트 제29회 복도사랑 가요제 행사장 안을 골고루 붙여 아름다운 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리 고맙습니다.